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독립영화 하나를 녹음해 보겠습니다. 김양기 배우가 원톱 주연을 맡은 영주라는 영화입니다. 2018년도 11월 22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강신영화제에서도 설문 돌릴 때 예시 항목으로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영화를 봤었다면 아마도 주요 후보로 제가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량은 101분이구요.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리고 2만4천명이 보셨네요. 스크린은 106개 정도 달렸었고 연출과 각본 모두 차성덕 감독님이 하셨습니다. 85년생 여성분이시구요. 이름만 보고는 저는 남성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장편 데뷔작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이 영화를 봤었으면 신인 감독상이나 여우주연상 후보로 이 영화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주연은 말씀드린 대로 배우 김양기 배우가 맡았구요. 영주 역을 맡았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공주라는 영화도 있었죠. 한공주에서도 주인공 이름 자체를 제목으로 썼고 이 영화 영주도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쓴 경우입니다. 김양기 배우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마음이 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으니까 지금 데뷔 13년차? 그 정도 되겠네요. 폭발적인 연기 이런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뽐내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충실한 배역에 충실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 김양기 배우의 동생 역으로 탕준상이라는 배우 아역이죠. 그리고 김양기 배우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죽게 한 카이자 측 부부의 남편으로 유재명씨 그리고 아내로 김호정씨가 나오게 되구요. 그리고 이제 김양기 배우의 고모 역할로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장혜진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기생충에서 송가웅씨의 아내역으로 나왔었죠. 이영주에서나 기생충에서나 거의 인물의 결이 좀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가웠네요. 이 영화에 대한 평론가들의 평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줄평인데요. 이용철 평론가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온 마음을 다해도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고 박평신 평론가가 원래 점수 되게 짜게 주기로 유명한데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연출보다 연기, 연기보다 주제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두 평론가의 한줄평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분량을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기 배우가 얼마 전에 JTBC에서 주연을 맡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그런 사랑과 청춘을 닮은 거기서도 연기도 좋아서 정말 그 아이 같은 그런 연기 영화들 뭐가 있을까 해서 얼마 전에 정우성 배우하고 찍은 증인이라는 영화도 제가 봤었고 제가 블로그에 남겼었죠. 그리고 이 영주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연결 볼이 없었다면 저 이 영화 아마 안 봤을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소비하는 매우 거친 그러한 독립영화집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강의 이야기 줄거리만 들었을 때는 뭐 예고편도 그랬고 포스터도 좀 맘에 안 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지 않았고 아마 영원히 보지 않았을 텐데 요즘 김양기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서 근래 영화 작품들을 찾아보았죠. 그 증인에서도 연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품도 괜찮고요. 두부 죄송해요. 두부가 문제야? 이만해서 천만다행이구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아무 걱정 말고.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죠?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그럼. 되고 말고. 별일 아니야. 괜찮아. 아휴. 그만두라고 할까봐 겁이 났어? 우리 영주. 아기네 아기. 자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낀 것들 원고를 보면서 녹음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평론가들은 그리 큰 점수를 주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꽤 좋게 영화를 감상했고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영화입니다. 공백이 아닌 여백. 공백과 여백은 다르죠. 제가 저희 방송에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면에 직접 나오지 않은 장면들을 관객들이 각자의 감흥에 따라서 짐작하고 맥락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백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여운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영화 결말에 있는 여백을 말하는 것이고 영화 중간중간 바다 여백이 많이 있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흔히 여백의 미라고 미술 쪽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인물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영화상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데 공백이라는 것은 영화상의 화면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적 부분들을 공백이라고 저는 칭하는 거죠. 공백과 여백의 차이가 그런 것이고 이 영화는 여백이 많은 영화다. 물론 이 영화는 그 여백을 생각하지 않고 봐도 무난히 감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여백을 천천히 짐작해 보면서 더 재미나게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선과 악으로 구분짓지 않은 점 그리고 인물의 욕망이 상황에 맞게 여과 없이 나타난 점 극중의 가난함을 자유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관객이 그 가난을 체감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주연 배우 김양기 배우의 매우 균형 잡힌 연기 등이 개인적으로 꽤 좋았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잘 만든 영화라고는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받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독은 자신의 이야기를 장편 대비작으로 삼았더라고요. 영화 주인공처럼 감독도 10대 시절의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20살 즈음에 내 부모를 죽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극중의 주인공도 14살에 부모를 잃고 19살에 그 가해자 측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김양기 배우가 연기한 영주라는 인물이 이렇듯 감독 개인의 사적 이야기에서 시작한 영화이지만 영화가 그 사적 이야기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관객 일반 대중의 공감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죠. 착하고 여린 19살 여성에게 극한 감정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고 이에 대한 주인공의 리액션이 나오면서 관객으로부터 감정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그 주인공 영주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가해자 측을 떠올리고 찾아가게 되지만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와 만나고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좀 더 관계나 일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10대 시절의 부모님이 이뤘다는 그것이 뭔가 계속 나의 발걸음을 져야 하는 것 같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의 어떤 내적 결핍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죠. 감독 스스로도. 영화 결말을 보면 그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슬프고 마음이 아픈 영화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를 꽤 좋아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의 마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모두 큰 상을 받았던 영화들인데 이 영화들에서 나온 가난함은 인물들에 속한 공간 자체로 그 가난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죠. 그러나 이 영화 영주 같은 경우는 공간, 즉 주인공이 거주하는 집 자체로부터는 그리 크게 가난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앞선 두 영화 기생충, 어느 가족보다도 이 영화 영주의 주인공이 더 다급한 가난의 상황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합니다. 영화 어느 가족의 가난은 낭만적으로 소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화 기생충의 가난은 인물의 배경 설정으로 도구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식 배우하고 박소담 배우하고 인터넷 와이파이 때문에 굉장히 좁고 기형적으로 생긴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 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의 스틸컷을 또 얼마 전에 보았는데 왠지 그 욕실, 이들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욕실 자체가 그냥 풍경으로만, 배경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영화 영주 같은 경우는 주인공 영주가, 김양기 배우죠.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검정고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일정하게 돈을 얻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던 현금의 90%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학업도 마치지 못한 남동생이 소년원으로 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고모는 주인공의 집을 팔아라고 독촉하고 고모부는 주인공의 마음을 어로만지기는 커녕 윽박을 지르기만 합니다. 아무런 보호자, 그 어떤 제도적 보호와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19살 주인공 영주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 게다가 극이 진행되면서 매우 극한 감정을 연이어 맞닥뜨리게 되죠. 영원을 다 본 뒤에 국가제도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러한 도움을 왜 못 받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얼마 전에 탈북한 가족 굶어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사한 거 아니냐? 분명히 통일부 산하의 기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한 것을 몰랐던 거죠. 현재 존재하는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서나 이런 쪽에 알려달라 그러면 찾아가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안내문도 제가 받아봤던 것 같네요. 여하튼 간에 준공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혀서 영화 보기가 망설여지실까요? 영화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비교적 담담하게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부담 없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심파에 빠진다던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 영화 심파가 없네요. 그걸 좀 초반에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심파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주인공 영주는 김양기 배우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했어도 기어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VOD 2500원입니다. 자 줄거리를 좀 소개해 볼까요? 이 영화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소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폴러는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면 식탁에 주인공 영주와 김양기 배우와 그 남동생이 치킨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로 남동생이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남동생을 좀 보살피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영화 초반에는 주인공 영주가 죽은 엄마, 아빠 중에서 누가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동생에게 합니다. 남동생은 핸드폰을 보느라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죠. 주인공은 나는 아빠였으면 좋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영화 결말에서는 이 주인공 영주가 오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영주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죠. 아빠도 보고 싶고 엄마도 그리운 그런 상태인 거죠. 19살 성인과 아이의 경계에 있는 이 주인공에게 부모가 없는 이 식탁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 첫 장면에서 주인공 김양기 배우의 눈빛을 유심히 보시길 권합니다. 지나치게 밝지도 않고 지나치게 어둡지도 않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을 발산하거나 안으로 웅축시켜야 할 때 그리고 그 감정의 정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 배우가 이런 연기를 해서 상당히 놀랬고요. 뭐 연기 경력이 벌써 어마어마하니까 연기 경력이 많다고 해서 연기를 다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가지 삶의 순간들을 좀 거쳐와야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식탁 장면 이후에 고모와 고모부가 복덕방 주인과 함께 이 두 남매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 같아요. 집을 파는 것에 망설이는 주인공에게 고모는 너희가 재개발로 들어설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봤자 여기 새로 들어설 아파트 월세도 내기 힘드니까 값이 지금 올라갔을 때 파는 게 낫다는 식으로 주인공을 다시 설득하죠. 말인즉슨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을 매우 상냥한 말투로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죠. 다음 장면에서 영화는 고모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모가 죽고 난 뒤 약 5년 동안에 그 고모는 두 남매를 돌보아 왔지만 결코 살갑게 대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죠. 영주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도 좀 나오고 아까 그 검정고 씨도 초반에 언급했었죠. 즉 이 두 남매의 오롯한 보호장, 방패 마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영주가 이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인 거죠. 영화는 이렇게 이야기와 인물 관계, 여백이 꽤 있습니다. 이거를 관객이 채워 넣으면서 보는 맛이 있는 영화인 거죠. 이 장면에서도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집하는 문제 같은 큰일을 나에게 맡겨라, 나는 상의해라 그런 고모의 말에 주인공은 나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까 엄마는 필요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장면에서도 고모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영화 결말에 북받쳐 오릅니다. 뭐 말로는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또는 어른이 되어야 했지만 아직 현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부모님 재산날에 남동생은 절도를 해서 경찰에 잡힙니다. 이 남동생 이거 골칫덩어리에요. 합의금 300만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던 와중에 주인공 영주는 갖고 있던 현금의 90%를 사기를 당해서 빼앗깁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원 남짓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생활비든 뭐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영주가 좀 야간 알바 이런 것을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금 모은 돈이었는데 동생놈이 사고치는 바람에 오히려 사기를 당해가지고 통장에는 10만원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주는 다시 복덕방에 집을 내놓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래서 전화까지 걸지만 이내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엄마와 아빠와 남동생과 자신이 화목했던 그 기억 그 자체이면서 부모님의 유품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품은 다시 느낄 수 없지만 엄마, 아빠가 있었던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애착을 하는 거죠. 뭐 그거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영주는 부모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복수나 분풀이를 하러 간 것이라는 해석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딸이다. 돈을 더 달라는 말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찾아간 가해자 측 부부는 전통시장에서 자그마한 점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운전을 해서 부모님을 죽이는 그 사고를 냈던 남편 유재명은 죄책감의 마음과 몸이 매우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날 사고 이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신마비의 상태가 되었고 남편 유재명은 그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과에 대한 그런 벌로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그 두 가지 죄책감을 지금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의 김호정은 이 모든 상황을 애써 견디고 있지만 지쳐있는 것은 매한가지죠. 이후 영화는 이 부부가 매우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주인공도 아마 이들의 착한 모습에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해자가 아무런 고뇌 없이 히히 낙낙거리면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면 아마 주인공 영주도 혹은 관객도 쉽게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돈을 더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더 쉽게. 영화는 이렇듯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우리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량한 보통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한 집안을 박살내버리고 어린 두 남매를 세상 한 북판에 내던져지게 해놓은 가해자가 사실은 악마가 아니었던 거죠.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다 라는 단순 이분법적 윤리성에서 영화는 벗어나 있습니다. 영주도 좀 나쁜 짓을 나중에 해요.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화는 더 이야기와 인물의 관계성 그리고 감정이 풍성해지고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영주는 가해자 측 남편 유재명에게 점포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점포에서 알바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왜 난데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 돈을 달라고 말할 용기나 숙기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아니면 여리고 착한 마음 탓에 머진 말을 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좀 더 그들을 보고 싶다?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후 나오는 그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나쁜 짓을 좀 해요. 가해자와 피해자 이 둘을 이어주는 영화적 근거가 좀 미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주인공 영주는 자신이 피해자 측 딸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해자 측 유재명과 김어정 부부의 점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가해자 부부는 꽤 따뜻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아내 김어정은 주인공 영주 김향기 배우를 친딸처럼 사랑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자녀나 손주로 소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자녀나 손주만큼 그 아이를 애정한다는 의미겠죠. 극중에서 아내 김오정도 단골 고객에게 주인공 영주를 내 숨겨둔 막내딸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점포에서 두 가지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는데 주인공 영주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고맙다 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직접 화면으로 나오진 않지만 앰뷸런스 차가 와서 일을 수습한 뒤 차가 떠날 때에야 영주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영주가 119에 전화를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내 김오정도 영주가 119에 전화했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심지어 아내 김오정은 주인공 영주에게 돈따벌을 건넵니다. 그리고 넌 좋은 아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 처음 받아보는 따스한 호의 아닐까 영주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왜냐하면 영주도 매우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남동생을 돌보느라 엄마인 척 아빠인 척 행동했지만 영주도 14살 이후로 계속 누군가가 자신의 엄마로 아빠로 자신을 돌봐주길 바랬던 것이죠. 영화는 이 아이의 외로움과 설렘, 고독, 절망을 과하지 않은 화면으로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그렇게 엄마 옷 대신에 가해자 측 아내 김오정이 시장통에서 사준 핑크색 점퍼를 입고 다니고 스카프를 받고 머리끈을 봤습니다. 이 머리끈은 영화 결말에 가해자 측 아들에게 돌려주죠. 이 장면도 여러가지 생각할 여백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을 봤죠. 김오정한테 사랑을 합격하게 봤습니다. 가해자 측 부부도 실로 오랜만에 영주 때문에 웃음을 지으면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영주가 맘에 쏙 든 것이죠. 무엇보다 전신마비로 아픈 아들 대신에 누군가에게 내리사랑을 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흐름이 다소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간이 점프한 것처럼 배우들 표정에 급 변하거든요. 그러나 암울했던 시간 지난 5년의 시간만큼 정을 주고받는 것에 굶주렸고 이제 그걸 해소할 기회가 생기니까 영주와 그 아내 김오정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살아있는 생기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남동생이 또 사고를 치게 되고 이 동생 놈 이거 파출소로 영주를 태워준 가해자 측 남편 유재명을 남동생이 보게 됩니다. 아 왠지 낯이 있다 라고 생각한 남동생은 집안에 있던 서류를 뒤지게 되고 자신의 부모를 교통사고로 죽인 바로 그 운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영화는 또 다른 흐름을 맞게 되고 극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엄마 아빠 죽게 만드는 새끼라고 그게 뭐 우리가 잘 살면 됐지 딴 게 뭐가 중요해 아저씨도 충분히 괴로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새끼 편드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맨날 볼 수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지도 않아?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데 미안해야 될 사람은 엄마 아빠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면 다야? 왜 그렇게 죽어버려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좋대 내가 기특하대 우리 버리고 죽어버린 엄마 아빠 보다 지금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 누나가 누구 딸인 줄 알아? 모르는구나? 말할 거야 그거 알고도 누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왜 안 받아줘? 내가 좋다 그랬다고 나더러 딸 같다고 했다고 네가 뭘 한다 그래 뒷가짓게 이제 극한 감정을 맡겨야 되는데 그때 보였던 그 감정의 날것 느낌? 이런 것들도 좋았고 각자의 처지에 맞는 욕망이랑 감정? 이런 것들도 그대로 표출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감정이 거세대고 컨트롤 당하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인상적인 장면들을 한번 쭉 읽어보죠 남동생이 유치장을 나와서 주인공 영주와 대화를 나누다가 고모가 합의금을 준 게 아니라고 가게 사장님이 줬다라는 말을 영주가 남동생에게 합니다 이때 남동생이 그 사람들이 왜? 라고 무뚝뚝하게 묻습니다 보통은 참 고마운 분들이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동안 그 어떤 타인에게도 따스한 호의를 받아본 적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장면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장면은 남동생과 주인공 영주가 김양기 배우가 언쟁을 하는 말싸움을 하는 장면들 모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초반 영주는 아빠로 엄마로 동생에게 인식되고 인정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행세를 한 것에 뭔가 부족함이 있나? 이런 것들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모가 없는 이 가정을 무사히 이끌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딸처럼 애정해주는 가해자 측을 만난 뒤 주인공 영주는 어른 행세를 하며 모든 걸 그저 참아야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조금씩 남동생에게도 화를 내며 맞받아칩니다 이게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면서도 좀 안쓰럽게 느껴졌었고요 그 다음 장면은 주인공 영주가 가해자 측 부부의 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방에 가서 그 아들을 보면서 넌 참 좋겠다 라고 낮게 읊조린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전신마비에 산소호흡기로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참 좋겠어요 나름 말을 하는 게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장면에서 영주는 진실로 그가 부러웠을 겁니다 그만큼 영주는 부모의 애정에 목말랐던 거죠 사지가 멀쩡하고 하더라도 영주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다는 것에 지금 지난 5년간 절망하고 있었으니까 이 장면이 윤리적으로 맞느냐 이런 평가를 저는 하기는 싫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그런 말도 할 수 있겠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는 결말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 한공주와 비슷하면서도 천우희 씨가 듀얼을 맡은 그 영화 한공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을 보여주죠 두 영화 모두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한공주 결말은 끝을 판타지로 처리하면서 주인공을 계속 연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이 영화도 녹음을 했었죠 영화 영주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냉혹한 시작을 보여주면서도 힘겹게 주인공을 응원하는 결말을 보여줍니다 뭔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리 위에서 두려움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던 주인공 영주는 아침해를 맞으며 다시 터벅터벅 길을 걸어갑니다 살아야 한다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워도 살아가야 한다 는 말을 영주의 뒷모습을 멀찌게 바라보며 카메라가 혹은 감독이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길이 더 지옥이겠죠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그 길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쓸쓸하고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주에게 참 고맙다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이 삶을 어찌 견딜까 힘들텐데 하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3분 남짓한 롱테크 신 말미에 주인공 영주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충혈된 눈으로 바깥을 살핍니다 아 그 눈빛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 연기를 너무나 잘 해냈구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 일어나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걸까 눈깍빵빵거리면서 바깥을 보는 그 눈빛이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장면에서 김양기 배우의 눈빛을 유심히 집중해서 보시길 권합니다 다른 영화 같았으면 아마 다리 위에서 펑펑 우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났을 겁니다 영화 항공주도 사실 그런 결말과 다르지 않고요 그러나 이 영화 영주는 주인공 영주가 김양기 배우가 다시 길을 걸어가는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힘겹고 두렵고 외롭고 고단하지만 절망스럽지만 감독 스스로가 이런 삶을 잘 견디고 이겨내왔던 것처럼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처럼 영화 속 영주도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중에 있을 또 다른 영주들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길 바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냥 넣었어 그냥 주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일하면서 천천히 갚으면 돼 영주야 넌 좋은 애야 하지만 알 수 있어 자 충평하죠 힘든 사람에게 혹은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말을 건네는 건 어쩌면 매우 가벼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말 한마디가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단 한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당사자에게 감사함과 응원을 박수를 보내야 하고요 절망하고 낙담했을지라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 영주는 짜임새가 완벽하다거나 비판할 지점이 아예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암울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픈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기생충보다도 이 영화가 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경우는 빈부 사이에 깊은 마음의 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튼지 간에 영주가 힘겹게 다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조금씩은 힘을 더 내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100분짜리 영화니까 101분 여러분 뭐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